아침 먹으러 가자 오 덥다 더워 현재 기온 30개입니다 후아이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수 먹고 싶어 어제 저기 있던 가게 맛있어 보이는데 오 맛있어 보이더라 거기서 먹고 소화시킬 겸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아 아 아직 오픈 안 했구나 모닝마켓을 가볼까? 어? 여기서 먹을까? 어 냄새가 좋아 사와디카 누들 누들 내장 내장 줬어 응 칼칼칼 국물부터 마셔볼까? 와 와 오 맛있어? 안 넘치네 잠깐만 오 해장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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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진짜 맛있어 기대했던 그 맛이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 음 음 음 음 음 음 맛은 완전 잘 잘ished 음 좋아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다 땡큐 꽁꽁꽁 1원 꽉 까주셨다 1바트 꽉 까주셨어 배불러 갑자기 나 더운데 뜨거운 국수를 먹었더니 땀이 비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시장 구경 가보자 저쪽인 것 같아, 저기네 아, 여기구나 모닝마켓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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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펼쳐놓은 거 봐 오, 어디가봐 오, 이거 펼쳐놓은 거 봐 오, 다 추국에다 오, 다 추국에다 나 이거 실물로 처음 봐 이거 먹을 게 있나? 응 오, 여기가 올 거 같아 우와 와 진짜 크다 너가 어디야 돼 네, 몇 간만에 우리가 살 건 없습니다 다시 나가야겠는데, 큰 길로 쭉쭉 나면 다닦아요 아, 저기 길 끝인가 보다 네, 보인다 응 뭐니? 바다로 내려가진 못하나 보네? 여기 막 따개비 붙어있는 것 같네 여기 신기하다 여기 저기 가서 맥주 한 잔 먹자 여긴 너무 땡뼈치다 바다 위에 집이 인기지단 밤 되면 물이 저기까지 꽉 차는 거잖아 이 사람 사는 데 같은데? 아 아파 오케이 위로 가래 와 돕겠다 좋네 와 바로 아래 백사장 아 속이 뻥 뚫리네 아 후아인 좋네 아 맥주에 솜탕 오 맛있겠다 많이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오 맛있다 고맙다 하아 와,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다. 잘 먹었다. 가자. 우와, 진짜 비싸네. 쏨땀이 250바트. 새우가 여덟 허리가 들어가다가 세팅 자체가 비싸 보여서. 본캅. 가자. 오, 여기도 너무 이쁘다. 갈아서 후아인 속으로. 오, 얼만 너무 이쁘다. 아, 여유롭다. 새우는 사실 알려줄까? 뭐? 태국엔 나비가 없어. 없어? 한 번도 못 봤잖아. 어? 간자리도. 오, 못 본 것 같아. 이런 간자리도 한 번도 못 봤어. 파리하고 모기밖에 못 봤다. 음, 너무 이쁘다. 오, 뭐야. 왜 덕수리를 여기다 해놨대? 물 떨어졌어. 오,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물 끊으러 버스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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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뜨거. 오오, 뜨거. 드레포트. Bio Bio. 먹겠습니다 아예 딴 데로 가볼까? 그것도 좋다 근데 바닷가에 있는 사원이면 또 이쁠 것 같긴 한데 이거 나 보고싶은데? 가볼래? 응! 온 김에 가보자 아예 딴 데로 가볼까? 자리카 정말 완전 좋아 땡큐 고쿵카 우와 멋있다 어 여기 오니까 원숭이 어 저기있다 원숭이다 원숭아 어디가 오 원숭이 오 원숭이 봤어 어 저기 멍멍이들도 있다 멍멍아 아유 자네 우와 되게 많다 여기는 애들이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에헤헤 오우 놀랬어 맙지악 왜왜왜왜 rebound 왜왜왜왜왜왜왜 concerned 사원으로 내려가서 atac 운엘 안녕하세요 엄마 놀란다 내밀지마 먹을 게 없어 왜 그래 달려들면 어떡해 우와 저 뒤로 바닷가 보인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이거 한번 들여 이런데 서원이 있을 줄이야 우와 이런데 서원이 있을 줄이야 가방 이런데 서원 이런데 서원 이런데 서원 이런데 서원 우와 난리라네 너를 노리고 있다 여기서 택시 잡아야 되나? 응 어디 가? 아침에 못 갔는데 문 열언 쓰려나? 돼지고기 모닝글로리 돼지고기 모닝글로리 이건 핫타이 한자 오렌지 그리고 창비어 토크칵 모닝글로리 볶음이 나왔습니다 핫타이가 주부가 들어갔네 먹겠습니다 너무 싼데? 가르쳐야겠는데? 내가 맛본이네 그냥 맛없네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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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이 형 뭐 사게 맛있다 Bud 고마워 핫타이 고마워 택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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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마비 컴퓨터 고마워 저희가 해 놀아갈 때까지 좀 쉬자 넌 쉬고 있어. 나는 돌아다닐래 난 맥주 먹고 있을래 나 혼자 여행을 즐길게 응 쉬게 쉬고 있어 다행히 얼마에 먹구나 저희 이제 바닷가 가고 응 들어가 있어 네 가 응 넌 더 놀아야지 자 맥주 먹을 때 찾아보자 뭐 거기 이렇게 파리띠이 들겄는데 놔둬도 되는 거야? 저는 약간 위장이 튼튼한 편이라서 괜찮은데 혹시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은 먹는 거 좀 주의해서 신경 써서 많이 드셔야 될 거예요 위생상 조금 안 좋은 데들이 많거든요 쥐도 막 돌아다니고 자 그래서 어디를 갈까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 맥주 먹을 수 있나 Can I have a be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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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걷다 보니 좋은 데를 찾았네요 그래도 아 이제 회치니까 시원하네 고마워 얼마나 많아? 150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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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소로 돌아가볼까 아 이 태궁 냄새 아 여기도 맥주집 있구나 아 여기 뒷골목에 뭐가 조금 있긴 하네 그치만 지금 오줌마리 오니까 빨리 가야겠다 에이 안녕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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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귀여워 에이 착해라 에이 착해라 바이바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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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멍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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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한데 막 가네 에이 에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는 자고 있을텐데 조금 쉬었다가 해가 지면은 시푸드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마리 오줌오줌 네 잠깐 누워서 쉬어야지 했는데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해변 쪽으로 가서 시푸드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또 꽃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응 야시장 지나서 가야되지 응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해변가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질비하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맞네 어? 바다맞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야? 어? 여기 식당이네 여기도 있네 저기 쭉 있다 어 와 와 여기 되게 멋있다 야 해변이다 해변 이런 변이 있나 아 머리 다 들어간다 시뻘에 우와 왜? 머리가 우와 밀가루같아 우와 되게 잘 털려 응 저기 테이블 있네 약간 여기 태종대 같은데 여기가 면단대 태양사관이 그러게 다 닫았어 또 아 그냥 음료수나 한잔 마시자 야 거기 이러고 있어야 돼 하하하 코코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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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탕 생겨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지금 그렇겠지 아 아 광어회 땡긴다 청양고추랑 마늘 썰어서 쌈장에 넣어가지고 쌈 싸먹었어가지고 아 멍게랑 광어회 아 멍게 아 여기 멍게랑 행삼 한잔 지 주세요 서비스로 홍합탕 주나요? 오징어회 좀 썰어주고 가라 아 잘 먹었다 고쿵쿵쿵 고쿵쿵 여기 앉자 너무 맛있잖아 똠양 라이스 응 여기 뭐 회도 있는 거 같은데 참치 매운 샐러드가 있는데 참치 매운 샐러드 먹어볼래 오 생맥주랑 오이토 갬성충 설탕을 안 넣으셨네 설탕을 안 넣었네 오우 설탕은 안 넣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어볼까? 진짜 스파이신 거 먹어볼까? 왜? 정말 매워 진짜 Stafford 너무 못 먹겠다 어우야 나 우와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어 이것도 맵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매워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리에서 나가자 아 피곤하다 집에 다 왔어 빨리 자야겠다 응 다 왔어 빨리 피곤하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네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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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